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리뷰 도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 만한 규모의 영화는 아닌데요 나름 소소하게 화제를 물고 있는 갓세븐 출신의 진영 박진영이 출연한 크리스마스 캐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 보고 있는 포스터에 주요 등장인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원작이 있습니다 주원규 작가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이 원작입니다 약간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작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주원규 작가는 75년생이고요 이분이 목사이자 서울 출신으로 소설가입니다 신학 전공이고 당연히 생업으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뭐 메이드 인 강남이나 반인간 선언인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청소년 상담을 계속 한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뭐 현재 까지도 모르시겠는데 목회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좀 그런 문제들 청소년과 관련된 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시는 뭐 그런 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작품을 사실 읽은 건 아닌데 영화를 보니까 되게 어두워요 엄청나게 그리고 영화에 보면 기호적으로 십자가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스틸 중에도 있던데 이런 장면 보시면 지금 이 주인공 진영인데요 영화에서 이루라는 인물이거든요 이루라는 인물인데 이루고 영화에 워루라고 이제 그 동생이 있어요 같은 이제 1인 이어 쌍둥이 동생이 이제 사망한 것이 이제 영화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있죠 이 영화에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도 막 그 도시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마무리로 끝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기호가 이 죄와 구원 그러니까 인간성의 이제 바닥을 보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원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좀 자기 질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약간 뭐 종교를 오히려 기독교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어 그런 인간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뭐 그런 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어 사실 그 되게 비참한 얘기고 극단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초청소년 상담을 계속 해오시는 그 작가님이시라면 그런 그림자를 엄청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그 그림자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는 되게 계급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 주제지만 어 복력과 복수 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 구원이라든가 죄라든가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지점도 있는데 에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보죠 일단 이 영화는 이제 주원규 작가의 작품을 원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수 감독이라는 분의 영화예요 김성수 감독은 그 그 뭘로 유명하냐면 김성수 감독은 구해조 영화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구해조라는 드라마 있죠 곡이 연출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명 2인이에요 이분이신데 71년생이시군요 작품 목록을 보시면 2005년도에 야수 이게 약간 지지를 또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5년도 당시에 봤을 때는 별로 만족해하지 않았던 통쾌한 맛이 전혀 없는 되게 찝찝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또 그런 점이 또 현실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일본 한일합작 영화죠 그 드라이브 마이카로 유명해지는 니시지마 히데토시가 아 같이 출연했던 그 무명인이라는 영화의 또 연출자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제 장편이 영화를 세 번째고요 그 사이에 어 그 구애조라는 화제작이 또 화제가 되었었죠 자 일단은 이 영화를 보면 약간 우화적 요소들 문학적 요소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원작자인 주원규 작가가 각색 작업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일단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다짜고짜 복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지금 이제 상당히 멀쩡한 모습을 보시면 사실 또라입니다 이 이루라고 하는 진영이 연기하는 박진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도 멀쩡한 양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을 향하고 있는 그런 버스이고 이 좀 그 상징적으로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례식에서 우리가 메고 있는 그런 상주에 완장을 차고서 교독을 들어가는 장면이 첫째 장면입니다 영화의 타겟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보여지는 것은 이 타겟을 잡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년원이라고 안산소년원이라고 등장하는데 실제 있는 공간은 아니고 그 소년원 중에서 그 학교를 겸하고 있는 교정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강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 설정은 뭐 중간적인 이야기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이루란 인물은 이 인물이에요 표정이 약간 이제 이 장면에서는 좀 똘끼가 보이는데 되게 뭐 딱 등장하면서 일단 영화가 이중구조입니다 소년원 얘기가 상시 주를 이루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실제 사건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의 포스터에 보시면 진영이 연계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에요 이루와 이루와 워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의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친구는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제 가족의 생계를 이어야 되는 굉장히 소년과장 같은 친구예요 치매 할머니와 그 다음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워루라고 하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공간의 소년으로서 이제 김영민이 연계하는 인물 우리 이제 담임 상담교사 이런 인물이고요 워루는 이제 영화에 시작하자마자 일단 사망한 걸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워루가 죽고 나서 치매 할머니도 모시고 있는 치매 할머니도 이제 금방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루라고 하는 인물이 일종의 다짜고짜 복수를 하러 이 소년으로 돌진해서 온다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장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정보를 알고 있다 정도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숨어있는 이 타겟의 패거리드 즉 동생 워루를 해코지했던 인물들을 해치려고 이제 도전 덤벼드는 얘기죠 배짜고짜 무식한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이루라는 인물이 그렇게 합리적인 인물은 아니라서 어 뭔가 이렇게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지는 않고 약간 물리적 근거를 가지고 들어본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추하고 있습니다 100% 확신이 하기보다는 뭐 90% 정도 그리고 사건의 영화의 이제 사건의 실체는 어 사실 뒤로 가면서 또 밝혀지게 됩니다 자 영화 이게 좀 노골적이긴 한데 또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이 영화가 관찰하고자 하는 건 폭력의 위계거든요 지금 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 이 인물의 경우는 이제 영화 초반부에 전반부에 이 소년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 고등교육을 받고 이제 자기의 그 어 복수를 위해 찾아온 이루라는 인물이 어 문제를 일으키자 이제 폭력으로 제압을 하고 있는 일종의 어 이 교정시설의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교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제 이 김영민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복수화의 그 내용은 실체를 알고 이루를 동정하는 것인지 뭔가 좀 방관하는 것인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영화의 전반부에 보시면 뭐 그런 인물이에요 전체적인 이야기들의 구조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영화가 일단은 각본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어 영화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단순한 복수이야기나 쾌감 중심의 복수 영화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워루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영화의 통찰력이 사실 있어요 이 원작자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있어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사과나 미안함이라든가 죄책감의 요소들이 상당히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이루라고 하는 인물은 살아생전의 워루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루는 삶에 굉장히 찌들어있는 인물이었고 워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루가 성장하고 자기의 건사하기에도 벅찬 그런 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워루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순수성이 이제 이루에 대해서 일단 일방적인 애정으로 이제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루는 사실은 그 가족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삶을 되게 증오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영화의 시작하자마자 벌어지는 사건에 의해서 이루 워루에게 문제가 생기자 그에 대한 죄책감이 사실은 이루를 움직이게 말하는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루라는 인물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워루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각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존재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무의미 이런 걸 느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그 풀어내는 방식이 이루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의 문제와 이제 결과가 되는데 영화가 이제 전개되면서 이루의 과거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워루가 이루에게 불러줬다는 거고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사건의 마지막 후반부에 일종의 반전적 요소에 또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루가 영화 속에서 사망하는 시간이 초반부에 등장하니까 시간이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사실 시간적으로 앞부분의 크리스마스에서 사망했던 도입부 사실 그게 딱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다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1년 후 한 2년 정도가 사실 이루가 복역기간이에요 문제를 일으켜서 일부러 소년원에 온 걸로 되어 있는 설정이거든요 영화 속에 안산교도소라고 하는 공간으로 오게 되어 있는 설정입니다 자 어쨌든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제 반전적 의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원교 작가가 기독교적인 모티브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캐럴은 되게 반어적인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누군가에겐 축복이 되는 시간이고 영화 속에 워루도 그것의 의미를 되게 많이 부여했는데 워루 자체가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고대했었던 시간이었고 맥도날드 같은 공간에서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고 그런 시간이에요 모든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자 동시에 워루가 되게 좋아했던 그런 시간이죠 근데 비극을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 영화는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워루라는 인물이 어쨌든 제안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많은 자유가 쉽게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폭력적 위계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일종의 은유라고 본다면 영화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김영민의 반대편에 서있는 독재자 같은 인물로 이분이 누구시죠 한의상이라고 하는 교종교사 허동원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의 경우가 폭력적 질서를 타당하고 학생들 소진원에 온 아이들을 일종의 쓰레기로 취급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폭력의 지배 형태들은 성적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이 영화가 19금 영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도 폭력적 위계와 그 다음에 거래 과정에서 맺어지는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들 동성간의 성폭력이죠 그런 요소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지금 워루죠 워루가 사실 그렇게 명령 명명 받거든요 워루도 그렇고 이 영화에 김동희라고 이상한 날의 수학자에도 출연했던 배우죠 김동희 역할을 하고 있는 손안이라고 하는 친구도 등장하는데 이루까지 포함해서 모두 임대 아파트 주민이라는 형태로 계급적으로 무시받거나 지워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은폐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사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루가 배운 거 없는 이루가 살아남는 방식도 이런 철검인 자기도 자기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루와 다를 거 없는 별다를 거 없는 철검인들에게 집행방식 참여를 하는 철검 폭력이죠 그런 폭력을 통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모든 가족을 잃고서 복수하는 방식은 당연히 폭력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구조를 괴물이 괴물을 낳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어요 김양민이 연기하는 인물이 허동우가 연기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폭력을 이행할 때 심지어 아이들한테 인격을 인정하지 않게 해서 개처럼 지지라고 요구하는 정도로 폭력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교실 안에서 폭력이 폭력을 낳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무기적해 보이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성직자 전도사 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있는 인물이고 항상 죄와 죄를 사암을 받고자 하는 복수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인물인데 과연 그의 그런 기원은 기도는 과연 힘이 있을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라는 것이 사실 또 영화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파고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나름 각본적으로는 흥미로운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폭력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답답합니다 폭력 자체가 쾌감이 거의 없이 연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뭔가 해결을 안 되고 뭔가 이제 시원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것을 욕한다기 욕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연출된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폭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오직 그 남자들 사이에서의 위계질서만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 이루가 폭력을 일으키고 약간 누군가의 신자로 베풀자 걔가 이제 폭력의 가해자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이쪽에 빌런의 대빵인데 얘의 휘하에 있는 어떤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얘한테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워루한테 이 이루란 친구가 워루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니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약자에 대해서 폭행을 이제 지속하잖아요 영화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계속 폭행하는 장면들이 거듭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루가 워루라고 하는 영화의 희생자 근본적 희생자의 경우도 약자이기 때문에 당황한 거거든요 그거는 임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 이루와 워루 모두에게 또 손이라고 하는 이 친구까지 영화 속에선 고통스러울 정도로 폭력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최고의 약자들이 이 남자아이들 중인 이 두 아이인 거죠 이루는 그나마 폭력을 대해서 반항기 자기 나름의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폭력의 체계를 배운 거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바의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이 폭력의 방식을 얘는 익힌 아이인 거죠 아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갖다가 고통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예고편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이제 철거 용역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폭력을 자행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장면에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막 그 지만을 때려 부셔버리는데 그거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구원의 허락에 대한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크리스마스의 은총이 다가올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죠 그 절망감에서 폭력이 싹 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폭력의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폭력의 형태들을 영화는 다측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립하고 있는 김양민이라고 김양민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영화 초반부터 처음 본 인물이지만 이루랑은 워루랑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종의 봉사 등을 통해서 연간 매연이 있는 인물이고 이루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어떤 장면에서 은폐해 주기도 하고 도움 은연 중에 도와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 사람이 이루의 복수가 과연 정당하다고 말하기 사실 영화는 계속 뚜렷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정당한 흑백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비열한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를 비롯하여 이 아이는 뭐 임대 아파트 사는 놈들이라고 임대충이라고 이제 말을 표현을 하는데 약자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긴 한데 이 아이가 살인의 주역인지 영화는 처음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 얘가 진짜 사건의 실제가 무엇인지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영화에 이제 일종의 이중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과정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이 영화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폭력의 위계가 주는 고통 그 다음에 그 근원에 깔려져 있는 약자에 대한 적대감 약자에 대한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품어나오는 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좀 씁쓸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노답이에요 영화에서 항상 구원을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주원규 작가의 원작자 자체가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과연 이 속에서 과연 그들이 구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하고 합니다 그걸 악용하는 체계들도 구원의 형태들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체계들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비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절망을 희망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 고통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각본적으로 라든가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배우들은 모두 제 목숨을 다 해냅니다 모든 조연 배우들까지 이 살벌한 남성 드라마잖아요 거의 여성 캐릭터가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이루의 할머니 잠깐 등장하시고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영화는 오직 남자들만의 세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위기의 질서고 그 사이에서도 성폭력까지 이루어지면서 누가 이제 그 악용하는 거지 악자를 갖다가 악용하는 일종의 은유로서 또는 현실적인 면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성폭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질서들을 이제 좀 확연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괴물이라고 하는 괴물이 되기도 결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 그 속을 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영화가 이게 일단 뭐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단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영화 예산이 많은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에 담고 있는 이야기에 비해서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소년원을 배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듬적이지 않아요 소년원이라고 하는 무대가 공간적으로 충분히 구축되어 고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의 카메라가 배우들의 연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배우들의 연기가 꽤 훌륭하기 때문에 주역을 맡은 진영배우까지 포함 진영배우도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요 나머지 배우들도 제 몫을 다해내는 뭐 그런 훌륭한 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각적으로는 너무 이제 공간적으로 답답한 효과 그 다음에 미장센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까 아마 연출자들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제 예선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이야기들을 담아낼 만한 뭔가의 그런 구두들이 좀 잘 안 잡혀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 좀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의 하이라이트의 폭력 장면은 이 지금 잠깐 언급되는 목욕탕 시퀀스인데요 뭐 그러면 이스턴 프라미스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나죠 뭐 그런 좀 그런 액션적인 그런 쾌감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어 일어나는 답답한 폭력 그리고 이제 뜻밖으로 마무리 뜻밖의 마무리로 되는 이야기의 전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 그런 면 그런 면이 이제 좀 영화적으로 어 좀 즐겁지 않죠 그래서 영화 좀 루즈한 느낌을 지울 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일단은 좀 포커싱을 어 그런 스토리라든가 배우들의 연기라고 한 지점으로 좀 포커싱을 해보면 사실 이 나이 또래의 10대들 10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그 남성의 폭력적 위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영화들이 사실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원작자가 오히려 목사라서 더 이런 좀 은유들 마지막 장면에 되게 막 주인공 소년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된 다음에 이제 거리를 바라보는 밤거리에 붉은색 십자가들이 빛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건 뭐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그런 은유들 자체 그 다음에 어 그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기성세에 대한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 구원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함의들은 좀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뭐 감히 뭐 걸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영화고 아쉬운 면도 많이 있지만 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라서 어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규모라든가 어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 용기 있는 나름의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뭐 볼 수 있다 있으시다 IPTV든 뭐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다면 한 번쯤 마음을 좀 다잡고 좀 답답하니까 현실이고 답답한 이야기이고 괴로운 얘기니까 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좀 타이트 더 했으면 좀 더 좋았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여튼 이상 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에 대한 제 소마 50일 저의 견해였습니다 감상 견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들어가죠 안녕히 계십시오